내고장 학교 보내기 경려금 효과로 김제 지역 고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김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중학교 졸업생 605명 가운데 79%인 480명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내신 상위 15% 이내 우수 학생 진학률은 74.7%로 전년 대비 15.4% 증가해 내고장 학교 보내기 경려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제시는 성적 상위 20% 이내 중학생이 지역 고교에 진학하면 최대 200만 원의 경려금을 지급합니다.